이번 여름에 맞춰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엄청 잘랐어요. 완전 시옷으로. 세련된 인생 컨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순수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해치지 않아요. 영원한 당신만의 가을 선배. 오늘 제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찰랑찰랑한 이런 옷을 입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슬링룩. 슬링룩에다가 이렇게 블루 했는데 뭔가 진짜 시원한 느낌 나지 않아요? 머리도 금발로 음색해가지고 완전 생명을 살려왔죠. 내 방 태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손등 닥터로 라이브가 안 보여요, 지금. 라이브한테 좀 생각하고 있어. 슬링룩에다가 진짜 1주 만에 몇 번째 깜빡이는지 모르겠어요. 빛나요? 어차피 빛나죠?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파격 전술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겠지만 아 근데 이거 나갈 때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아 감사합니다 더 있어요 원행이가 한 번쯤은 여길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언니의 마음일까요? 제가 또 열심히 찍어볼게요 만막쯔 크로스 만막쯔 크로스 언니 맛 내가 망 망? 만막쯔 크로스 야식 추천해줘요 야식 언니 야식 피가 뭐예요? 나 원래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건 라면 라면 맛있겠다 진짜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다 예뻐요 기대해도 좋아요 빨리 이 머리를 자랑하고 싶어 다이버 걸어도 깜짝 놀라겠다 그러니까요 난 다이버 반응이 너무 궁금해 어떨까? 아예 나쁘게 한 번 봐보자 아예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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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여기에 와있냐면 바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왔습니다 뜯은 근데 여기가 진짜 제가 여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바에서 저희 이렇게 햄버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먹는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를 제가 혼자 차지했습니다 먼저 찍은 사람의 여유랄까?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먹을 거고요 제가 트러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트러플 감기랑 치즈볼 같은 거랑 제가 좋아하는 소스 치즈 스피커스 계속 먹을 겁니다 제가 먹는데 이걸 다 찍으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맛있는 야식 드세요 여러분 짠 저희 드디어 단체 찍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진짜 발광하고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이거 기억나? 이거 뭐지? 감사 인사였나? 어? 우리 했어요 여기서? 아직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이제 감사할 때 꾸벅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집도 감사해서 하나 둘 셋 진짜 패스야 잃어버린 짝꿍을 찾아서 저는 책을 냈어요 더 짧아졌어 그래서 약간 저기요 뮤비 찍을 땐 제가 석담해드릴게요 가을 씨 제가 그러면은 가을 씨는 머리가 짧을수록 예뻐요 그럼 저 유진 씨 머리 해드려도 돼요? 아 아니요? 가을 씨는 유진 씨 머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하기 예쁜 거 같나? 불러가서 보여요 나도 그러면 유진 씨 머리는 맨날 얘기해 유진 씨 머리는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얼뚱맘이잖아 얼뚱맘 얼뚱맘이 내가요 얼뚱아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얼뚱이는 너무 행복해 그 남극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양인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펭귄이야 얼뚱 엄마 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얼뚱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얼뚱이 학교 잘 다녀와 하고 나왔는데요 얼뚱아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안녕하세요 이서 세트가 딱 굉장히 보이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꽃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서랑 엄청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세트도 되게 신기해요 자료 화면 영상 나오고 지금 조명 장난 아니야 엄청 반짝거려요 조명이 이 영상 진짜 놀라더라 지금 스태프분들이 자꾸 가리아나라고 스태프분들이 자꾸 가리아나라고 가리아나라고 아니 너무 영광스러운데 너무 부담지던데 가리아나라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러브다이브 때보다 더 성장한 제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되게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해주셔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아 하아 진짜요? 진짜 칭찬이 다 많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점 좋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이 굿모신이라서 진짜 춤을 많이 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아서 이런 뉴푸 그거 아시죠? 사워하면서 춤추는 거 저희 아이보 노래 틀어놓고 이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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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춤 잡으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하하 드디어 한 명이 왔다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아 왜 바로 어떻게 타냐고 하하하 진짜 너 짱구 같다 지금 하하하 맨날 연싱 때 별명이 줄리였는데 하하하 로봇 암 하하하 모르치 내 마음이 장난시쳐 런박해집 하하하 어제 레이 가을 이서 이렇게 개인 컷 촬영을 해서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봤거든요 일단 처음 레이 걸 봤어요 레이가 이렇게 멋있는 차에 누워가지고 가을 양은 감독님이 설명해주신 뮤비 콘셉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룩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서는 그리고 아니 이서 센트가 진짜 귀여워 해바라기 꽃이 엄청 많고 아 나도 봤어 해바라기 아 진짜? 이상 가을 케미였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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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하는 걸 좀 봤는데 보시더라고요 드리프트를? 근데 또 되게 안전하다고 해서 잘 이겨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드리프트도 하고 차에서 이렇게 폭격도 터뜨리고 재밌는 하루였는데 뮤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뿅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얼른 왔습니다 오늘이 근데 마지막인 거예요 벌써 러브다이브 1,2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거를 애프터라이크에서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애프터라이크 진짜 기대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러브다이크 사도기 끝났습니다 다이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제 옷도 반짝이는데 핑크색을 입고 있어서 제 옷 섞어놓은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제가 사진 찍는 게 진짜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진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이러면서 예쁜 사진 많이 찍겠습니다 뭐하고 할까요? 하늘이 타 하늘이 타 하늘이 타 하늘이 타 제가 이거는 너무 가슴 것 같아요 하늘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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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있어요 됐어 죄송해요 안 궁금해 궁금해 주세요 궁금해 주세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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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선욱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멋있게 했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엄청 양갈래하고 헤어피스 없이 엄청 귀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너무 약간 멋있는 느낌 아니야? 이랬는데 그냥 당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가실 줄은 다 아셨겠죠?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가 상업을 하다가 이제 팬분들께서 안녕이고 내 장도의 뭔지 알아? 바로 다 입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같이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1위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바꿔서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아 입은 거야 이렇게 저희끼리 상의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다입은? 그러면 다이브 앞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왜 해야 된대 지금? 더 떨릴 하나? 어떡해요 다이브 긴장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녹음실에 와 있습니다 레이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 좀 밝고 이래가지고 저번에도 또 느낌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웃어보면서 하려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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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 너무 이끈고 내 장점이 뭔지 알아요 너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다시는 좀 알아 äs 아깝걸 드디어 만나 반가워 L.O.V.E 타이노일아이 나를 보면 눈 깜빡할 시간조차도 아깝걸 드디어 만나 반가워 L.O.V.E 타이노일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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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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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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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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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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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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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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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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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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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 안녕 오늘 너무 집중해서 한마디도 못 걸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해주세요 저희 신곡 안녕 여러분 드디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희 서버곡을 녹음했는데 노래가 타이틀이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듣고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듣고 와 진짜 노래 되게 멋있는데 또 안 해본 새로운 느낌을 하는 것 같아서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의 최애 파트는 바로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브릿지를 한번 유심히 들어주세요 저 이제 태은이에요 여러분 우진이에게 그럼 저는 힘을 불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지금 늦게 짜릿한 번 맞춰 type L-O 다음엔 R 그 다음에 B-E 여기 너 원해 space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보며 눈감 꽉할지 감 진짜 감사합니다.